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량과 소슬합장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부재를 만들며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도면 사이즈로 제작했을 때 결과가 정확히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들 해결 방법은 단면도를 기준으로 부재들의 높이를 맞춰가면서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또한 결국 구조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므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목장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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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